다 왔다! 다 왔다! 야, 이제 쉽다! 쉽다! 김태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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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! 멋있다! 안 되면! 돼지야! 안 되면! 안 되면! 돼지야! 파이팅! 웃으면서 들어와, 웃으면서! 웃으면서 들어와, 웃으면서!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내 스타일이다. 내 운동할 때 스타일. 저런 여유가 있네. 아, 너무 좋아. 좋아! 다 왔다! 저 눈들을 기다린다! 하나, 둘, 셋! 좋아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직전 상하 3등입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직전 상하 3등입니다! 하이팅, 나이스. 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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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됐습니다. 이야, 1, 2위가 압도적이었어요. 네. 이주용 대원 같은 경우에는 와, 나중에 출발하는 게 그냥 너희들 먼저 출발해. 나 천천히 해도 돼, 뭐 신발 끈 묶고 뭐 이런 느낌 같았어요. 그러게. 갑자기 치고 나가는 게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최용준 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냥 힘! 다이렉트 힘! 아, 이번 시즌에서는 해병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대단합니다. 정말. 네. 나이스, 나이스. 네, 아, 조금 이제 허탈하게 했어요. 김태호, 호남길 구성회. 고생 많이 했는데. 아, 고생 많이 했는데. 아, 고생 많이 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저 정도 한 것도 대단합니다. 네. 잘했어, 고생했어. 아, 고생했어. 네,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! 오, 계속 하시는 거예요? 응? 오, 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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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도 되거든요?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. 지금 29명의 대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그만해도 되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태호 씨, 그만해도 돼요. 태호 씨, 그만해도 돼요. 한, 한참 남았어. 어우 너무 대단하다던데 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? 네 와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 RSTT 김태호 어우 소름 중간에 포기하는 게 지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RSTT가 약체가 아니에요 아 RSTT 온다 끝까지 가긴 하네 어우 멋있다 김태호 김태호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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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여기서 포기하면은 더 약체라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완주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컸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RSTT 화이팅 와 자 완주합니다 RSTT 김태호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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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고 아깝고 그런 걸 떠나서 다음 미션 더 우리가 세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방금